지난해 9월,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22세 앤드류 에르난데스가 하늘로 날렸던 드론이 LAPD 헬리콥터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헬리콥터는 비상착륙을 해야 했고, 어제 14일 목요일, 연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에르난데스는 미국 내 최초로 드론을 안전하지 않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비상상황을 신고받고 출동한 헬리콥터를 보고, 호기심에 드론을 띄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드론이 만약 헬리콥터의 동체 대신 프로펠러 날개에 맞았다면,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